그럼 이렇게까지 많이 시킬 필요가 없어졌면 되겠네 거북이 전신걸로 만들 수 있어요 나중에 이거 선물을 줘 애장뿌려? 맛있어요? 응 존맛탱 달달 뿌리해 와 괜찮아 먹어라 야 좀 뒤로 갈까? 네 자 이제 오세요 태석이 어디 갔어? 5분만 시간 달래요 안돼 안돼 5분이면 끝이 나빠졌어 따라가! 너와 나우리 이거 어떻게 할거야? 아 이거 이제 다 안돼 태석이 왔어? 1,2,3 안녕하세요 물벤닭 안녕하세요 오카나 오늘 그러게요 영상 찍어가지고 지금 날씨가 너무 맛있어 오늘의 공연은 오늘의 공연은 오늘의 공연은 오늘의 공연은 오늘의 공연은 어떤가요? 오늘의 공연은 다른 의견 없나요? 오늘 오징어마를 했는데 다들 사진 찍으셨나요? 오징어 게임이요? 사진 찍었냐고요 사진 찍어있다 나 근데 사진을 많이 찍어놨어요 그래요? 저에게 빨리 보내주세요 네 오늘 올려야 합니다 영상 굿 젠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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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시나요 세석 오빠 하트 해주래요 세석이 어디갔지? 세석이 어디갔지? 하트 너무 많이 해줘요 신화상 오지사마 스태키 신화 요쿤이야 때로 아리가또 아리가또 요쿤이야 때로가 난데스가?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아니 그 많이 찍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올릴 수 있을 사진을 찍어놨다니 응 왕자님들 오쭈카레 사마 데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샤라웃 일리갈 시디 일리간 일리간 일리간오 샤라웃 샤라웃 오이시소 대에스네 오이시 오늘 심리 테스트 짱 재밌어 엠씨 신화 고생했음 진짜 오늘 표노 코멘토가 매짜 나가리나노데 혼돈니 무즉하시 어 맞다 러스크도 있는데 이거 러스크야? 이게 러스크인데 이거는 약간 마늘 마늘 바게트 바게트 러스크 응 러스크 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식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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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거네 참 맛있겠다 다른 맛인가? 같은 건데 사이즈가 다른 건가? 그런가 봐요 어 설탕이 더 많다 같은 거야 맛있다 맛있다 이제 첸석에도 화장실 우네 못된 것만 따라 해가지고 저도 이게 좀 더 부드럽답니다 몰라 야 내 앞에서 그런 말 안 해 들리압 이 자식들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신화님 파이팅 파이팅 어 어 친구예요 그만해 먹으나 신화 어 퓨어 포인 이빨 준비 심하시다 그 5분을 못 참고 5분을 못 참고 말이에요 오늘 민재 혼난 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왜요? 혼난 거 아니에요 나중에 봐요 이거 민재 태도 고쳐야 돼요 이거 혼난 거 아니에요 오 주삼아 아까 2층 했어요? 응 네 저녁 뭐 먹을까요? 우리는 오늘 집에서 먹어요 여러분 夜ご飯 맛있는 거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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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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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기까지요 10시 7시 5시 고맙습니다 많이 드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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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잘하지 아저씨 잘 읽지 이거 때문에요? 그런가 봐요 나니 타베르노? 복達가 마다 타베르... 타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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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베 나이 그건 뭐지? 인스타라이브가 오와리 시대 요로고안 타베 데에스 타베마스 타베마스 리따가 료리 데... 료리 심아스 음? 장보러 가야되지 않나요? 장보러 가야되요 효성오빠가 이치방 오오지사마 저메추 한번 해주세요 역시 기럭지는 이길 수가 없어 피지컬이... 안 나온다 요로고안 오스스메고더사이 효성쌍... 미야떼... 아리가뚜고자이마스 마다 오늘 그거 나오지마 오희메 뼈 오희메 뼈 요깠다 스시 보고 뚜껑을 스시 맛있겠다 우라야마시 센티넬러 우리집에 밥해놔서 밥 먹어야되요 밥도 먹어야되요 밥 제가 한번 먹을게요 많아 여러분들 드시고 오세요 제가 밥 먹을게요 그래? 저거 노란색대 내일 때면 오늘 다 먹어야되 이틀 정도는 괜찮지않을까요? 주께서도 혼자 돌아가더라구요 돌긴 돌더라구요 저기도 담배 냄새 나 내가 내가 돌아 아 진짜? 응 그것 때문이었구나 응 저기요 저기요 그럼 저거를 항상 켜놔야되나? 그러면 누군가 저기 앞에서 담배 피고 있는거 아냐 응 이게 영유한건가? 그럼 위층에서 영유하는건가? 근데 다 돌겠지 반풍기 자체가 아이팔 도는건가요 응 그래서 자꾸 여기서 담배 냄새가 나와요 저희는 스쿠샤에 그 타바코 카울이 아닌데? 냄새가 아닌데? 혹시 이통 쓰시나요? 냄새가 뭐죠? 카울이 카울이 니오이가 이빨이 됐어요 진짜 짜증나요 팡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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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팡츠? 팬티? 아 아 다 괜찮아요 다 민재꺼에요 민재 그럼 저거 뵙죠 민재는 뭔데 민재와 팡츠も 아오이로데 야팔이 아오이로 스키데스 아오이로 스키데스 아오이로 스키데스 제가 어 야 이거 또 내 또 이거 돈통으로 아 그러려고 이거 뺀거에요 좋아 머리좋아 어 정해지지 않았어요 Min재는 사랑이 아 사랑예? 사라 라이 와 이이에 데스 오늘 흑집 요리사에요 어 뭐야 이거? 바스잖아 잘한다 하나 둘 셋이나 파이팅 이러고 있어요 친구에요 나가라 빨리 왜 다같이 와가지고 이러고 있어 뭔 일이요? 이번에는 오사카의 스위터에 아이스타 코엔지 한번 말하고 이제 오와리를 해보겠습니다 비빔빔빔 비빔빔빔 해주세요 비빔빔 비빔빔 원래 장바지 치면서 해야 돼요 그게 비빔빔빔 자요 이거 해야 돼 어 너 지금 먹었으니까 표정 봐 아 너무 아파 이거 아 너무 아파 아 Power Turkey ID 경찰 2인 경찰 2인 아이스타 코에 아이스타 코에 아이스타 코에는 지금도... 산지? 응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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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일거 같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만나요 1, 2, 3 1, 2, 3 1, 2, 3 한국어는 계속 나오자 응